안녕하세요 세아람미입니다 요즘 이마트에 가보면 자동차용품 코너가 이런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드디어 정말 정통적인 그리고 정말 안전한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세차용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세차용품을 이마트에서 고르면 되는지 왜 이 세차용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방법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맨 먼저 우리가 세차를 하려면 일단은 잘 씻겨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트에 가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글로만 봤을 때 굉장히 현혹될 만한 물 없이 세차 가능하고 간편 세차 가능하고 약품 그대로 세차를 할 수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장담컨대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상처를 내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런 제품들은 가급적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안전하게 쉽게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물질들이랑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뭐 3분 간편 세차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얘네를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 피부에 이런 먼지들이 있는데 얼굴 계속 손으로 문지르는 건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프리워시라는 걸 하는 거예요 프리워시라는 건 사실 좀 생소한데 쉽게 말해서 손대지 않고 이물질들을 안전하게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간단해요 손대지 않고 세차하는 방법 첫 번째 물을 쏴주면 됩니다 고압수를 쏴주면 돼요 일단은 이 먼지들을 바닥으로 좀 떨어뜨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로 먼지를 맨 처음에 떨어뜨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쓰면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세차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고압수를 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단도 보면 이런 식으로 때 구성물들이 바닥으로 다 흘러내려가요 고압수로만 쏴줘도 이것도 프리워시의 한 공정 중 하나라는 거 공정? 과정? 역할? 근데 내 차량이 정말 더럽다 아실 때는 세차당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한 번 더 덮어주세요 한 번 더 때를 불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야외에 계속 서 있잖아요 물로만 세차가 가능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가 주행하다 보면 기름도 맞고 벌레도 맞고 새똥도 맞고 앞차에서 튄 이물질들이랑 이물질들을 다 맞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무 밑에 있는 송진도 맞을 수도 있고 미세먼지도 맞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물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품을 써서 때를 또 불려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쭉 쓸어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쟤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도장면 위에 딱 달라붙어있는 이물질들도 많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요즘 이마트에 가면 이런 압축 분무기들이 있어요 이 압축 분무기에 물을 3분의 2 정도 담아주시고 약품을 섞어서 차 전체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프리어시제의 역할은 때를 불려주는 역할이에요 자동차에 붙어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다 때를 불려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접시를 물에 담가 놓고 있다가 그다음 씻어내면 훨씬 더 잘 불려져서 그냥 닦아내듯이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어시제로 자동차 전체를 불려주고 물까지 뿌려주면 자동차에 있는 한 70에서 80%의 떼들이 다 떨어져 내려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손을 내시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이물질들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다행히 이 버킷과 이 그립가들한 녀석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버킷에 여러분들이 카샘프를 다 놓고 자동차를 닦아오면 한 20%는 남아있다 했죠 이물질들이 그 녀석을 여기다가 헹궈주는 거예요 이물질들을 떨어뜨려주면 물 위로 다시 이물질들이 올라오지 않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한 부위마다 닦아주고 헹궈주고 다시 깨끗한 거품으로 닦아주고 헹궈주면 이물질이 묻은 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물질들을 계속 떨어뜨려주면서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물질이 있는 채로 자동차를 문지르는 것과 이물질들을 계속 떨어뜨려주면서 깨끗한 면으로 문질러주는 것은 차이가 정말 커요 프리어시랑 카샘프를 이마트에서 제가 좀 괜찮다 싶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프리어시는 중성이라는 것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 카샘프는 그냥 이 녀석 아니면 이런 녀석들도 괜찮습니다 카샘프에는 희석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랑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가성비 좋은 녀석으로 뽑았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한 냅뚜껑 정도나 솔직히 그냥 이렇게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중성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안전하고 사람이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희석비를 잘못 맞췄다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안전한 중성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근데 프리어시를 하는 건 좋은데 내 차량이 정말 더럽다 하실 때는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프리어시 위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떼를 불려주고 거품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떼들을 잘 불리고 땅으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세차장에는 스노우폼이 좋을까요? 아니면 프리어시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프리어시 약품이 떼를 불리기에 좀 더 적합합니다 더 잘 불려지고 더 세정도 깔끔히 잘 돼요 가상품을 맨 처음에 이렇게 넣게 되면 거품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거품은 이렇게 고압수를 쏴서 내주면 거품이 잘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스펀지를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에 3,000원, 4,000원 정도밖에 안 하면서 일단은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갖다 차를 닦아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세차를 처음 한다 하시면 웬만하면 아니면 거의 절대 사용하지 않아서 스펀지는 세차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 달린 거 오늘은 이 털 달린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녀석은 안에 스펀지가 있고 겉에 털이 달려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세차가 가능하고 이물질들이 이 털 사이사이에 껴요 끼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들문들해주면 바닥으로 이물질들이 다 떨어져 내려갈 겁니다 빨래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 마트에 진짜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쓸만한 미트패드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얘는 세차 전문 미트패드입니다 그냥 막 스펀지가 아니라 진짜 세차 전문용이라 보다 엄청 부드럽게 세차가 가능해요 안전하게 세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차 버킷도 좀 다양해졌는데 세차 버킷은 18L 정도 되는 버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장 큰 버킷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물이 부족할 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휠타이어까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녀석 사시면 됩니다 아프라 우리 세차 시장에서도 매니아 층에서도 항상 1등만 하는 제품이에요 이 녀석만큼 세정력이 강하고 효과가 확실한 녀석은 없습니다 그냥 얘가 온라인에서나 이마트에서나 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휠타이어 동시에 다 뿌려줄 수가 있어요 외제차든 국산차든 상관없이 다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세정을 원하신다? 얘는 타이어가 좀 안 들어오는데 지금은 타이어에 반응 안 나오는데 원래 타이어의 갈변이라는 게 나와요 관리를 안 한 차량일수록 여기 이렇게 누렇게 이 영상처럼 누렇게 타이어가 뜬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약품을 뿌려주면 그 누런 것들이 다 벗겨내집니다 그래서 브러쉬질을 같이 해주면 타이어 세정까지 같이 된다는 거 그리고 휠에도 마찬가지로 분사해주시고 그냥 행거만 내주셔도 되는데 내가 내 차를 좀 아끼신다 하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면 좋겠죠 자동차는 항상 손을 댄 것과 안 댄 것에 차이가 좀 커요 오늘은 손을 대면서 여기 하나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휠을 웬만하면 잘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분진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디스크에서 계속 열이 나오잖아요 그 분진들이 휠에 눌러붙어 있고 열에 의해서 계속 눌러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못 지웁니다 아예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분진을 다 벗겨내주시는 게 자동차를 사랑한다면 자동차에 좋습니다 세체를 깔끔하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물기를 닦을 건데 타월은 이렇게 생긴 타월을 먼저 고르세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트위스트 타입 드라잉 타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차량이 아마 왁스 코팅이 많이 안 돼 있을 거라 그냥 가볍게 사용할 용도로 이런 타월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기 닦는 방법은 이렇게 던져서 유리를 먼저 닦아주신 다음에 윗도장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타월 고르는 법을 전에 이마트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국 거 미국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뒤돌려봤을 때 제조가 대한민국이다 하면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이마트에서도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르셔라 근데 얘도 중국 거네요 F**k 정말? 네 얘 중국 거였어? 네 중국 거였어? 네 중국 거였어? 네 중국 거에요 어쩐지 어쩐지 좀 아 이거 온단히 보이더라 근데 일단 뭐 그 겸사 이제 타월을 왜 처음에 좀 산 마이 타월을 설명드리냐면 타월도 소모성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저렴한 걸로 먼저 감잡아 보시고 천천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좋은 걸 써도 올이 풀리고 안 좋은 걸 써도 올이 풀린단 말이죠 진짜 우리 거 같이 최고급형 이런 거는 털이 없어요 그래서 털이 풀리거나 뭐 중량이나 차이가 뭐 이런 게 좀 있지만 원단이나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지만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아 이거 중국 산 거였다고? 아씨 놀랍네 자 이제 물기를 다 닦고 왁스를 발라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왁스는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세차를 사시고 나서 그 도장면을 잘 보호해야 돼요 왁스 코팅제는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인데 일단 한 번 발랐을 때 성능도 가장 좋아야 될 것이고 일단 오래 가야 될 것이고 내가 혹여나 잘못 세차를 해도 상처를 남기면 안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팅제는 좀 좋은 걸 발라줍니다 세차용품은 이렇게 세정제하고 코팅제가 나눠져 있는데 얘네는 코팅 전문 브랜드입니다 카티마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카티바 왁스만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한 번 작업하는 거 어차피 그냥 뿌리고 닦는 건데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세차용품들 그리고 기존에 좀 저렴한 세차용품들은 이 녀석들의 표현력이 달라요 어떤 표현이냐면 자동차에 일단 왁스를 발랐을 때 광택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을 쐈을 때도 물을 튕겨내는 이렇게 예쁜 이거 비딩이라고 합니다 이 비딩의 표현력도 정말 예쁘게 잘 나타나고 비가 왔을 때 오염이 되지도 않고 그냥 물만 쐈을 때도 셀프 클리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내가 자주 세차를 하지 않는다면 코팅제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리하시기에 엄청 수월해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고 닦는 건 뭐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타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타월도 이건 제 이름을 딴 타월이거든요 이마트에 가면 강동규 타월을 고르세요 일반 타월보다는 두께감이 더 두껍고 일반 잡털이 없어요 면이 그냥 고르게 일자로 쭉 펴져 있기 때문에 유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예민한 가죽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유리가 더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차 상태 유리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 이제는 이런 유리 세정제를 사지 마세요 그냥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알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세정하고 코팅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나 눈이 내렸을 때도 물방울들이 서서히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렴한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실 바에는 그냥 약국에서 알콜을 사다가 유리 세정을 하시는 게 더 잘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한 번 작업할 거 뿌리고 닦아줬을 때 코팅까지 같이 되는 제품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가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코팅이 돼 있으면 왁스처럼 비가 와도 물방울이 생기고 세차를 해도 오염물 방지도 잘 될 것이고 셀프 클리닝 효과도 적당히 보실 거니까 마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유리 세정제가 아닌 유리 세정 코팅제를 사셔라 이런 라인업들이요 보들보들해진 거 봐 세타를 현상도 살짝 잡아줍니다 와이퍼 득득득득득 거리는 거 그것도 좀 잡아줄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이 보면은 가죽 있고, 우드 있고, 하이그릇이 있고, LCD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정말 다양해졌어요 자동차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재질들이 정말 다양해져가지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원래 가죽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주름도 생길 뿐더러요 청바지를 자주 입어서 이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가죽만 봤을 때도 일단 세정을 해준 다음에 따로 코팅제를 입혀줘야 돼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세정을 해주고 코팅을 따로 해줘야 되고 하이그릇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유리 세정제 같은 걸로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다 좀 번거롭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미마트가 좀 변한 게 실내의 모든 데 사용이 가능한 세정 코팅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사를 하고 닦아주는 게 아니라 타월에 먼저 분사를 해주고 해당 부위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이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 차단도 가능해질 것이고 가죽이 쭈글거리는 현상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쏟았을 때도 스며들지 않고 방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정이랑 코팅이 동시에 되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보다 실내도 관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몰딩 같은 부분에도 변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실내 세차도 중요해요 내 차를 아낀다면요 확실히 왁스 발라놓은 거 안 발라놓은 거 차이가 크죠 그리고 여기도 장면도 잘 깨끗하고 옆도 깨끗한데 이 차가 약간 지금 블랙처럼 보이지만은 색상이 좀 회색깔이에요 쥐색기에도 가까운데 제가 아까 타이어까지 세정을 다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코팅을 해줄 겁니다 코팅을 해주면은 아까 이렇게 누렇게 나온 갈변이란 것도 잘 안 나오게 되고 타이어 코팅은 사실 세차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이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제품은 아까 그 1등 한다던 마프라 거를 준비했어요 얘를 준비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휠 타이어 쪽은 이렇게 이만큼 간편하고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끝! 여기는 코팅이 안 된대 살짝 좀 애매한 이거를 한 이만큼만 뿌려보면은 이 녀석들이 이제 좀 있으면 굳겠지만은 이렇게만 봐도 좀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타이어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다 세차의 완성도를 계속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진흙탕 밟은 차들 보면은 이렇잖아요 색깔 변해있고 흑탕물 묻어있고 진흙 묻어있고 우리 사람 피부처럼 우리가 자외선을 받아도 피부 노화가 오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고 그걸 또 다시 없애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뭐랄까 하루 종일 내가 바깥에서 이물질이랑 얼굴에 별의별 다 묻어있는 상태로 그냥 막 문질러내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겠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정도 안전한 세정을 먼저 해준 다음에 외출하기 전에 선크림을 지금처럼 발라주는 거예요 코팅제들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44차 산성비가 내려요 정말 자동차에 정말 안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고 공단들도 많고 나무들도 많 않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기에 대한민국은 정말 안 좋은 환경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코팅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이런 안 좋은 기후 환경들에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내 차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력도 한 몫을 하겠죠 좋은 세차용품은 그만큼 자동차에 좋은 보호력을 갖춰줍니다 자 이마트가 자동차용품이나 세차용품이 좀 변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마트에서 이런 거 정도 사면은 여러분들이 좀 쓸만하겠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셀프 세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처럼 세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폰만 분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물 없이 간편세차 혹은 거품소를 이용하시는 세차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내가 신차를 뽑고 내가 정말 이번 차는 내가 너무 아낀다 내 차를 정말 잘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영상처럼 이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외에도 좀 더 많은 세정 방법과 코팅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양하게 세차용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차근차근 시작하시면서 감잡아 보시고 재미를 더 붙이셔서 그때부터 취미의 질을 조금씩 높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세차용품 코너를 계속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그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한 90%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프리어쉬랑 버킷 세차 그리고 코팅 방법들까지 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방법이고 공용화된 좀 FM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차 문화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마트도 트렌드에 맞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용품들도 더 추가되고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내 차를 아끼신다면 세알람을 구독하시고 이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알람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